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합니다.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에도 5천억 원을 증자해 이번 추가 증자에 성공하면 자본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카카오뱅크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보통주 2천억 원, 우선주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. 카카오뱅크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기존 주주에게 현재 지분율에 따라 배정했으며 주금 납입 예정률은 다음 달 25일로 정해졌습니다.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K-뱅크도 이르면 이달 말 유상증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